행복하십니까? 세상이 아름답죠? 막 하늘빛도 핑크색이고 지금 영상 분들도 막 까뚝까뚝 내려오고 저 웃는 거 막 행복해가지고 웃는 거 막 그 행복 이어가시라고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강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셔서 꼭 연습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연인 혹은 썸타는 상대방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리스도 빼빼로 되니까 같이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막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 사랑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each other.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우리.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가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G코를 잡으시고요. 6번줄. 약간 루트인데 음이 이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코 잡으시고 예. 음 똑같이 되시면 돼요. 아 이렇게 가볼게요. 3번.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한번 연애야. 기사랑 칩시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와 바살라 말로. 오늘도 기타 강사 영상인데 오늘 강사 드리고 오늘 방금 들으셨겠지만 백지영님의 잊지 말아요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에만 알려드릴 거고요. 남자 여자 남녀 노소 상관없이 다 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깨포가 필요하신데요. 일단은 제가 방금 한 깨포 없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요. 아니 왼손. 처음에 G코드 잡으시고요. 이제 코드 옆에 제가 써놨어요. 오른손 쳐야 되는 거 써왔는데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첫 가사. 우리 서로 할 때. 우 음이 이거예요. 이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6, 4, 2, 3. 요런 느낌. 그다음에 코드가 어떻게 바뀌느냐고 요렇게 바뀐 거예요. D 슬래시, F 샵입니다. 그쵸. 다음 코드. 여기서 두 개가 이마이어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 그쵸. 그러면은 두 번째 저리에 세 번째 프레스 잡은 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뽀인또라고 뽀인또라고. 그래가지고 사랑했는데 이마이어로. 다음 코드는 요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G 슬래시, D인데요. 4번째부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까 6, 4, 3이 이렇게 쳤지만 여기만 4, 3, 2 치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는 또 요렇게 잡으실 건데요. 이번에는 약간의 포인트를 주는 거지. 어떤 거 이런 거. 이런 느낌. 이번 줄 아니면 3번 줄입니다. 그래서 5, 4, 3. 5, 4, 3 치는 건데 4 칠 때 이런 거 넣어주는 거예요. 좀 대음치 내자 이거지. 그래서 5, 4, 3. 그래서 나는 해머링 해주시고. 다음 코드 요렇게 잡아주시고. 5, 4, 2, 3. 그쵸. 다음에는 우리 A, L9. 이름 지지기 어렵지만 손이 이쁜. 5, 4, 2, 3. 그쵸. 그리고 아까 하셨던 D 슬래시, G 슬래시, G 슬래시, G.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마이너. 다 되고 예만나고 4, 3, 2.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서 C 잡아주시고. 5, 4, 3번 줄. 그쵸.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헤어지네요. 4, 3, 2. 여기까지 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인데요. 비슷해요. 같은 하늘. 같은 하늘. 가사 맞나? 살 거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이 낫는데. 모르겠다. 아무튼. 좀 알아들으세요. 같은 하늘. 6, 4, 3. 똑같죠?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코드 나옵니다. 바로 요건데요.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쵸. 이거는 코드 이거 뭐야? F 슬래시, G. 그쵸. 잡으셔도 되고 난 이렇게 못 잔단 말이에요. 타시는 분들은 요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전 요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6, 4, 2, 3이 아니라 6, 4에서 동시에. 이렇게. 가로 쳐놨죠? 가로 친 거는 같이 치라고 눈치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시거나. 그래서 같은 하늘. 다른 곳에. 그 다음에 그게 뭐야? 그게 뭐지?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잠시만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할 때 이제 요코드 잡아주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1번 손가락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얘를 여기 2번 줄까지 잡지 말고 그냥 4번 줄까지만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은 5, 4, 3 치시면 되고요. 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C-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5, 4, 4. 이어서 해보면은. 드나는 다른 곳에 있어도. 이렇게. 다음에 B-G 잡아주시고. 우리 서로. 그쵸? 다음에 A콜 잡아주시고. 5, 4, 4. 2, G. G-D. 알아요. 마지막 G코드. 끝. 나는 여자란 말이에요. 나는 너무 낮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G-P으로 꽂아요. 한 3번째 꽂으시면은. 2번째 꽂으시는 게 이제 백지영님 키인데요. 나는 3번째 꽂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G 잡으세요. 이 손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그쵸? 또 올라봐? 해가지고 하면.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잘 헤어져요.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B블랫. 아까 말씀드린. C블랫. C미너식스 코드. 이거가 너무 어려워서 못 잡으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여기서 약간 감정을 컨트롤하는 척을 해주시면은. 요거 못 잡아도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개꿈질까지 전해드립니다. 강사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하시다가 안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릇으로써.